추워지는 갈거다. 추워지는 서울 갈거다. 야 치킨이랑 뭐라 할까 치킨? 어 서울 갈거다. 치킨은 오늘 2시부터 간다 이거 맞지? 집 안 된다 이거 맞지? 맞지? 아 뭐라 나 집에 가야 된다. 네 집에 가야 된다. 집은 대역, 대역, 대역 간다고 집에 간다고 그러는데 그거 거짓말 지금. 아 본인 때문에 못 간다 이거.